친애하는 대한내시경 로봇외과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 한상욱입니다. 이사장 최인석입니다. 2022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. 2년 5월 학회 명칭을 대한내시경 로봇외과 학회 케이스어스로 개정하였습니다. 이후 새로운 모습의 학회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유난히 바빴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. 2023년 올해는 회원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편하게 소통하기 위해 연구하고 발전하는 대한내시경 로봇외과 학회가 되겠습니다. 2023년 개면회원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